안녕하세요. 캠핑과 피크닉을 합친 캠큰이 가능한 소풍 가득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보강산 관광농원 소개합니다. 구명조끼, 물총, 아기튜브, 물환경은 무료되어 가능하며, 비눗방울, 바람개비 등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넓은 잔디에 보강산 관광농원에서 아이들 마음껏 뛰고 놀아야죠. 캠핑 콘셉트의 바베큐, 식당으로 음식물과 주류는 반이 금지이며, 텐트 이용료 페널티 3만원 부과된다고 하네요. 캠핑 한번 가기 위해 준비가 참 많죠. 보강산 관광농원은 준비가 다 되어 있기에 가볍게 방문하면 됩니다. 아이들 간식, 마시멜로우, 쫀득이, 라면, 야외에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캔맥주까지 없는 게 없네요. 오늘도 엄마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놀 준비로 방문합니다. 고기 추가, 소세지, 꼬치 어묵, 찌개와 밥은 말을 해야 하고요. 추가 반찬은 무료 셀프이네요. 갬성 가득한 포토존에서 사진 또 찍고 가야 되겠죠. 체크인 했으니 피크닉 존 둘러봐야 되겠죠. 처음 방문해서 이 길 따라 쭉 내려가려는데 궁금증이 유발되는 곳이네요. 저기 보이시나요? 인디언 텐트? 와 양쪽으로 인디언 텐트로 야외 바베큐, 캠크닉 가능한 곳으로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와 괴산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네요. 충북 괴산 가볼 만한 곳으로 많이 많이 추천해도 좋을 보강산 관광농원이네요. 넓은 잔디로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아도 좋겠죠. 가끔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숲속에서의 캠크닉, 아이들 또는 부모님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캠핑 한번 가려면 자남매 아이들 짐이 참 많은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가볍게 신나게 놀 준비로 왔답니다. 들리시나요? 아이들 신나게 노는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 참 듣기 좋은 자연입니다. 한번 방문하고 하루종일 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약제로 시간타임으로 예약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는 3시 30분 예약으로 물놀이는 아이들 6시까지 가능하여 아이들 수영장부터 달려갔답니다.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물놀이 가능한 수영장이 유아전용 그리고 야외풀로 나눠져 있어 아이들에 맞게 이용하면 좋겠죠. 탈의실이 별도로 있어 사용 가능하며 1인용 탈의 텐트도 되어 가능하답니다. 와 여기는 에어컨 풀가동이네요. 아이들에게 물놀이는 언제 해도 즐겁죠. 저희가 쉬었던 바베큐 존에서 내려다본 피크닉 존입니다. 여기는 바베큐 존으로 식당과 화장실과의 동선이 가까우며 겨울 소품이 예쁘게 꾸며진 바베큐 존입니다. 야외에 바베큐 할 수 있는 갬성 뿜뿜인 이곳, 가족 모임 등 다양한 모임 가능한 곳이라 더욱 매력있네요. 바베큐 숯불장과 식사 테이블, 쉴 수 있는 간이 침대 등이 참 잘 되어 있네요. 바베큐 존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봅니다. 이쪽은 수영장과 가까운 인디언 텐트이네요. 2층에 바베큐장이 3개 정도 있고요. 2층에서 바라보는 뷰와 아이들,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아빠 빼고 5명 방문으로 5인분 고기 주문했답니다. 우와, 캠핑에는 고기죠? 고기에 솔트 양념 추가로 해주셨답니다. 바베큐 먹으면서 라면도 필수죠? 저희 4남매 아이들은 물놀이 후 먹는 라면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짜잔! 고기 비주얼 보실래요? 고기 전문 식당으로 고기가 어찌나 싱싱하던지요. 와, 여기는 고기뿐만 아니라 새우, 감자, 단호박, 대파, 파인애플, 수채 소세지도 세트로 맛볼 수 있는 바베큐랍니다. 갬성 있는 피크닉 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한번 볼까요? 이 바구니 안에는 바베큐 기본 도구와 기본 반찬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런ує א Kleene qui dan? 뭐 어떤말인지 말해주셨어요. 골 벨이 아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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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벨이다 골? 그냥 엄마 진짜 막 굳혀주는게. 계란 넣고 휘장면이 개죽처럼 돼 근데 진짜 개죽이야? 어 누나 머리에 파리 어 고기가 어디? 엄마 봐봐 좀 누적해 됐어 노랗게? 어 저녁 먹고 보강산 관광농원 둘러보니 은은한 조명으로 감성 있는 숙소 캠핑장이네요 저녁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감성 있는 숙소 캠핑장이네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이네요 4남매 아이들과 함께한 보강산 관광농원입니다 감사합니다